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Selectbox의 Depth Column Height 속성과 Depth Column Width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속성을 사용하면 계층 구조의 선택 항목을 표시할 경우 선택 목록의 높이와 너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인이다. 계층 정보를 담고 있는 컬럼을 지정하고, 계층 구조의 선택 목록 높이와 너비를 각각 지정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Selectbox입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이 예제의 경우 마지막 계층의 선택 항목 텍스트가 일부 가려진 상태로 표시됩니다. 이런 경우 선택 목록의 너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400 픽셀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마지막 항목의 텍스트가 모두 표시됩니다. 개발자 도구로 선택 목록의 크기를 확인하면 높이가 긴데, 그 이유는 아시아 아래 단계의 선택 항목 목록이 길기 때문입니다. 선택 목록의 높이를 100 픽셀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선택 목록의 길이가 100 픽셀 이상이기 때문에 스크롤이 생성됩니다. 설정한 높이와 너비는 개발자 도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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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